오늘 복수 상대는. 이대훈 선수. 이대훈 선수. 이대훈 선수한테 복수하러 왔다는데? 제가 태권도 선수 생활을 대학교까지 했었는데. 연습 경기 때 얼굴을 한 세 방 정도 받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었어요. 얼굴을. 빨리 사과해. 사과해. 기억, 기억 안 나? 어제 어디서. 충주 위덕대학교에서. 위덕대학교. 경주 세계선수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을 때려 눕혔어야지 기억을 하지. 그리고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스트FC 막내 임기범입니다. 막내예요. 입대합니까? 다음 달 8월 8일에 입대 예정입니다. 8월 8일에. 이야, 지금 제일 더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 훈련소에 있겠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도 되죠? 어...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 없다. 자신감이 있죠. 오늘 팀의 막내이자 수비수로서. 저스트FC 형님들께 무실점 승리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 한번 들어봅니다. 예상 스코어. 네. 저희도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대1 예상해보겠습니다. 2대1. 네, 승리로. 승리로. 네. 2대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